저 리듬 타고 계신 분 오오오 안양춤꾼이 한번 보여주시죠 춤 진짜 멋진다 안양춤꾼이라고 써져 있는 게 특기가 음식 재료를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음식을 완성하겠다 약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할까요? 돼지고기 돼지 그걸로 선택할게요 잘 익은 김장 김치와 핏물을 뺀 돼지고기는 냄비에 들기름을 크게 두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김치 국물 한 컵 부어 짜그라게 끓이다가 우와 우와 물 다섯 컵 부어 우와 우와 중불에서 끓이다 국물이 물 한 컵 정도 졸아 들었을 때 두부와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넣고 한 소금 끓여 마무리합니다 와우 완전 춤뿐이다 춤을 언제부터 추게 된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그 나올 때부터? 웹으로 나왔던 거죠 울 때도 제가 이제 팝핀으로? 하하하 이렇게 울었어요 초반에 표현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원 앤 투 감사합니다 원 앤 투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see you later 예 어 뭐야 오 뭐야 네 춤과 들을 사랑하는 이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시지? 14살 이찬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네 그럼 바로 자유곡인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잔동을 잘 잡네 잔동을 잘 잡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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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 나왔어 바로 이어가 봐요 고마워 and I'm so sick of love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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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6 7 and I'm so sick of love so so tied up to you so don't we wish it you must be here oh yeah don't believe it I love you more why can I turn up the radio 왜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 점수는요 나가 나가 네 자 치우지 나와주세요 다음 주에 요 브로 아 건들지 마세요 진짜 오 요 브로 왜 그래 저는 이거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선물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가져갈 겁니다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치우지 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아 왜 치우지죠? 저 치씨거든요 아 회사에 청소 업체로 들어가고 싶어서 아 어떻게 얼마나 깨끗한지 저희가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뭐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나요? 어 선입금 해드리면은 선입금이요? 선입금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진짜 청정하다라는 뜻이니까 뭔가 청정함의 대명사인 이유는요? 이유는요? 광고 이런 거에도 굉장히 카메라를 보시면 되거든요 저를 보면서 광고 모델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뭐? 사실 청소하러 왔는데 여기 특기에 저희는 다른 청소 업체와는 다르게 정말 발랄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발랄하게 하길래 이게 특기로 적혀져 있는지 발랄한가요? 발랄하게 청소를 발랄하게 아오 바닥 쓸 때 바닥 쓸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없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다짜고짜씨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성이 다인가요? 네 어디다시? 뉴욕다시 혹시 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소피안 다소피안? 혹시 어떤 부문으로 지원을 하신 거죠? 미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운 걸 먹어도 달게 느껴지고 단 걸 먹으면 맵게 느껴지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은 다짜고 짤 거예요 아 다짜고 짜니까 맵게 느껴지길 원해요 맵게 느껴지길 원한다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 매워요 매워? 매워 매워 지금 매워 평소 불닭볶음면 먹고 싶을 때 저렇게 먹는 그러면 입이 너무 매우니까 청양고추를 불닭소스에 뿌려서 달게 먹어주세요 달게 먹어주세요 왜왜왜 째려보신 거 아니에요? 왜요? 레몬 아몬드 케이크를 먹나 생각하고 계신데 오 케이크 케이크 같아 케이크 조금 더 먹어주세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어때요? 오 케이크 같아 잘 먹어요 오이같이 향긋하고 뭐라고요? 아 아 아 아 달아요 달아요 고추냉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냉이 아파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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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이 왜 커지죠? 콧구멍이 차가운데 맛이 안 나서 추억으로 빠졌나 봐요 생각이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양파님만 사과처럼 드셔주시고 맛있겠다 예뻐 오우 맛이 어때요? 따가 하하하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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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줘요 켜줘요 일어나 로봇 같아 로봇이 진짜 윗몸 일으키기도 할 수 있나요? 윗몸 일으키 가능하죠 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힘들지 않은가? 아닙니다 로봇 버전으로 로봇 버전으로 지렁이 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아 아 쭈 쭈 쭈 이렇게까지 이 오디션을 지워주셨어요 아 로봇이 되게 잘한다 마지막 이름이 문준이네 아 자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분이 문준인가? 그만 일어나 으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뭐야 저 이름 아야 안녕하세요 군네이 야 쉬지 않네 아니 직업이 까부리기 이게 마지막잖아 마지막잖아 부담 마지막이라서 부담 많이 되세요 어차피 까부리기 준비한 거 있어요 문준이네 계속 까부리기 무술을 잘한다고 어 맞아 맞아 무술을 잘한다고 아냐 하나도 안 아파니가 문준이네님이 신고를 되게 잘 먹어요 신고 신고를 먹어도 하나도 안 신다고 신고를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먹어볼게요 미셔요? 하나도 안 신데요? 문준이네님은 매운 것들도 하나도 안 맵게 먹어요 난 매운 거 되게 좋아해 조금만 있었나 다 선적으로 오마카 다 선적으로 오마카 다 선적으로 그냥 매워요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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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